피겨 여왕 김연아와 포레스텔라 고우림의 웨딩 화보가 공개됐다. 점이 2일 포레스텔라 소속사 비트인터랙티브 측은 고우림 김연아의 웨딩 화보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고우림 김연아의 모습이 담겼다. 소속사는 아티스트 포레스텔라 고우림이 오늘 22일 서울 모처에서 김연아님과 결혼식을 올립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결혼식은 양가 친지와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예식 장소를 알리지 않는 점 많은 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새로운 출발을 앞둔 고우림에게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라며 고우림은 결혼 후에도 포레스텔라 멤버이자 성악과 크로스오버 가수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더욱 성숙하게 펼쳐질 고우림의 활동에도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고 전했다.